아유 잘했다! 우리 다트! 아유 우리 다트 손도 했어! 진짜 잘했어! 아유 이뻐라! 저희 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누나, 아딘입니다. 지금 나이는 8살 정도 됐고요. 네, 저희 집에서 제일 나이 많아요. 하루 종일 잠만 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뽀노예요. 뽀노. 뽀노 표정 봐. 애들이 괴롭혀. 여기 나이 많은 친구는 아진이고, 얘는 이름이 뽀노입니다. 뽀노. 뽀노는 아진이 아들이에요. 아진이 아들인데, 얘는 지금 6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나이 은근히 많아 먹은 편이고, 일단 겁이 많아요, 뽀노는. 그리고 하루 종일 잠만 자요. 그리고 저희 엄마만 따라다녀요. 아진이, 우리 아진이 너무 예뻐. 아진아. 아유 이쁘라. 아유 아드니 이쁘라. 아진아. 그냥 무서워. 아진이 표정 봐. 아유 우리 아진이 예쁘다. 아유 이뻐라 우리 아진이. енер晩야 아대ould니 모르고 пятak네. 아대OK. 아진아 나이 아진이 너무 예뻐. 아유 이뻐다 우리 아드니. 아유 귀여워. 아이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라. 아진아 adv 알고 nam cab onesWe quite west. 아유 아프리스. 우리 아드니 jest kiwi. 아이hhhholtors朝 chira. 이제 diazoi Retailoo 매니 ii pod. 우리 뽀누 아유 이쁘라 우리 뽀누 아유 예뻐 뽀누 아유 예뻐 뽀누 아유 귀여워 아유 예쁘다 아유 예뻐 우리 뽀누는 어떻게 이렇게 이뻐 뽀누는 이븐 망아지야? 아유 예뻐 우리 뽀누 아니야 엄마 없어서 안돼 에이 속상해 엄마 없어서 안돼 그래 검멍어 뽀누 뽀누 일로와봐 타투야 아유 우리 타투 아유 귀여워 아유 예쁘다 우리 타투 아유 귀여워 우리 타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강아지야 그지 아유 예뻐라 이 타투 아유 귀여워 아유 이뻐 우리 타투 아이 이뻐 아이 잘 잊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우리 타투 아이 잘 잊어 손 아유 잘 잊어 우리 타투 아유 우리 타투 손도 있어요 아이 참도 Itz 아이 mechanic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제품 아유 이뻐 우와 우리 첫째 배도 보여줬어 우리 첫째 배도 보여줬어 기분 좋아서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어잉?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에잉? 아유 이쁘다 왜왜왜왜왜궁치 시울취했죠? 아유 우리궁치도 이쁘다 아유 우리궁치도 이쁘다 아유 이뻐라 아유궁치 아유 어디가 아유 이뻐라 어디가 아궁치야 아이 이쁘 우리 탁두 아이 첫째 아이 이쁘다 아유 우리 탁두 잘한다 아유 귀여워 애교쟁이야 우리 탁두 아유 왜 이렇게 돼 효정이 효정이 왜 그래 탁두야 혀파라트 효수야 어응 이뻐어 음 이 새끼 이뻐어 아유 귀여워 혀파다 뭐야 말랑말랑이야 말랑말랑이 젤리야 젤리 기분 좋아 우리 탁두 아유 이뻐 아유 기분 좋아 내 새끼야 아이구.. 뚝! 아이 좋아! 꽁튀기! 옳지! 옳지! 잘했다! 아유 이뻐! 꽁튀기 잘했어! 아유 이뻐라! 어! 아이 좋아! 아아아아아아악! 우리 집 멍뭉이도 공통점! 머리 만지면 좋아요! 아이 귀여워! 어우 좋아! 으음 좋았어! 오오오 졸다가! 헉 졸았어! 넘어질 뻔했어! 어떡해 어떡해! 해줘서 아귀여워! 사라아aan! ㅋㅋ 안 나 왜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